오늘은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narr conteú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저기 건너서, 건너서 끝까지, 끝까지 쭉 가시면 돼요 길 건너서 끝까지 가시고 SK렌티카 입니다 자, 여기 도대지 않을까? 지나가니까 어차피 자, 여기 한참 내라 자, 여기 한참 내라 자, 우리 대평포구에 왔는데, 오늘 비가 오네요 이제 날씨 요즘 율발도 다 됐나 봅니다 자, 이렇게 지금 그래서 차박하듯이 이렇게 사트넘크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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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씬이 아이가 나중에 나가 보니까 이런 학판하고 이런게 너무 만들고 있는 수 gravity에요 아니 하면 그 앞에 놓은 거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비 안 오니까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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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주의 반송 예전엔 못 오니까 좋네 안 오니까 좋네요 사과가 온 동시에 에이 옥수수 그렇죠. 홍대수인데 추천 드려요. 이거 필기화해요? Chicago 신고시 야, 너도 해라 너 도 해라 냐옹 끝